네 어제는 제가 그 초일분 아침 수행을 못했죠. 아침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작용을 자기가 인지하고 작용과 하나가 되는 그 호흡관이 우리 원각경의 가르침이지만 반야심경도 좋고 예불문도 좋은데 제가 이제 불교대학에서 했던 그 예불문을 읽어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호흡이 호라는 것은 나가는 호흡이고 흡이라는 것은 들어마시는 흡의 그 사이 호도작용이고 흡도작용인데 그 작용과 작용의 사이 그 공간 그 열쇠구멍 그 털구멍 즉 작용 이전의 그 자리 그러니까 작용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동이잖아요. 작용 이전의 그 자리는 부동이잖아요.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응무소주 그 자리에 그러니까 작용에 머물지 않고 어떤 작용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는 것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해요. 연불과 참선은 둘이 아니에요.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기 귀만 빌려주는 거예요. 왜요? 말하는 작용이 있고 듣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 작용과 작용 사이에 우리가 찾는 성품의 자리, 진정한 행위자의 자리, 주인공의 자리 그 자리에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불문, 반야심경 그게 안되면 관센보살, 그러니까 코카콜라도 좋다고 하는 거고 어떤 걸 해도 다 좋은데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하는 그 자리. 그래서 이제 예보를 이렇게 하는데 밖에 부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부처한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작용을 하잖아요. 그 빈자리에 부처님이 계시다고요. 그 빈자리가 하느님이 계시다고요. 우리는 거기다 하는 거예요. 성당은 예전부터 천장을 엄청나게 높게 하죠. 빠이뽀르가 나오죠. 그래갖고 마치 하늘의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육군을 조작하는 그런 인위적인 걸 만들었지만 불교는 아니에요. 내 안에 우주에서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하늘이나 인위적으로 만든 하늘의 소리가 아니에요. 마치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처럼 그거는 조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는 그래서 불교적인 수행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른데 마치 스님들의 성스러운 목소리가 모든 업장을 소멸시켜 줄 것처럼 연불소리, 목탁소리가 자기 업종을 소멸시켜 줄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초심자 시절이죠. 그래서 예불을 하고 이렇게 선지식계 공양을 올리지만 선지식계 법을 청하기 위해서 선지의 동자가 이렇게 그 법음을 하나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모든 법의 핵심은 뭐다? 내 안에 부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불문만 외워둬도 깨달음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 듣고 하지만 입이 말하고 귀가 듣는 게 아니다. 말할 수 있는 놈, 말하는 작용, 들을 수 있는 놈, 듣는 작용 그 작용 이전에 한 놈이 있다. 그 놈이 성품이고, 그 놈이 주인공이고, 그 놈이 하느님이고, 그 놈이 부처님이고 그 놈이 트루 두어고, 그 놈이 진정한 행위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불문 이렇게 하잖아요. 개향, 개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지견향 개를 지키고 정에 들고 지혜가 나오고 모든 업에서 벗어나지만 업에서 벗어났다는 걸 아는 그 놈까지 내려놓은 것을 해탈지견향이라고 그러죠. 아는 그 놈까지, 아는 그 놈까지 내려놨을 때가 해탈지견향인 거죠. 그럼 그 빈자리는 광명우인데, 무명이 아니라 광명이죠. 주변법계, 공양항, 시바항, 무량항, 불법승. 제가 지금 동안고를 하면서 저희 집 아이들도 있고, 조상님들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 있고, 우리 회원님들도, 동양고 입지하신 분들도 다 계시고, 조상님들도 입지하신 분도 계시죠. 왜 그러죠?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무명의 자리가 아니라, 무명을 벗어난 광명의 자리에다가 법을 설해 줄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명우인데,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그 말하고 듣고 하는 그 빈자리. 호와 흡의 그 빈자리. 모든 작용 이전의 그 자리. 그 자리에다가 공양을 올려서 거기서 법의 향이, 광명의 향이 드디어 나오는 게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가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것도 선나가 됩니다. 염불이지만, 그 빈자리를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이 녹는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실시간이, 우리 황현준 군이 와서 이것저것 봐주다가 봐줬는데, 또 실시간은 또 바꿔놓은 거랑 프로그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시간은 안 되고, 녹화로 수업 끝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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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 내 눈앞에 이렇게 보이고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투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자기 마음속에 절을 하더라도 자기한테 하는 거고 예부를 올려도 자기한테 하는 것이지 절대로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입장에 들고 예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개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지겸향 광명운대 주편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 언향 진언 옴 바라 도비아 옴 바라 도비아 옴 바라 도비아 옴 바라 도비아 사생 사생 자부 샤본 사하 석가 무니불 지심 지심정 내 고흥양 시방 삼세 재망 재망 사례 재망 사례 재망 차례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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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 닮아 야중 지심정 내 고흥양 당 불모 춘제 보살 대지 문수 대행 보현 대비 관세 음보살 대원 본요 지장 보살 마사 지심정 내 고흥양 영산 당시 수불부축 십대 제자 십대 삼육성 오백성 독수성 내지 천이백 제대 아라한 무량 차비 성중 지심정 내 고흥양 서거 전통진 그발 해동 역대 전등 제대 조사 천하 종사 일체 미진수 답합 선지시 지심정 내 고흥양 고흥양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 상주 일체 따밥 선원 제대 천신 제대 용황 제대 산왕 일체 회원 본주 본사님 조왕 삼시님 유언 무진 삼보 태자대위 수차 공양 명훈 가 피력 원고 홍법계 최중생 자타일시 정불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옅kers gluc무우 네 잘 들으셨죠? 자기가 연부를 하건 반야심경을 하건 예부를 하건 듣는 작용을 하는 그놈, 그 성품, 그 주인공한테 자기 귀만 빌려주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석가문이불, 석가문이불, 약사여러불, 약사여러불, 화음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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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습니다. 듣는 작용에 귀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연불과 참선은 둘이 아니죠. 오늘 초1분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